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날씨터치Q 장유리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강한 폭염의 기세로 인해 서울은 13일, 부산은 17일째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중부 내륙에는 열대야 극값이나 일 최저기온 최고 극값을 경신한 지역들이 나타나면서 강한 더위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주말 또한 이 무더위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의 일 최고기온 분포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일 16시 기준 AWS 관측기기로 본 우리나라 오늘 낮 최고기온 분포도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황토색으로 표시된 33도 이상을 보였고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일부 내륙지역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35도 이상의 높은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경기 광주 지역은 40도가 넘는 고온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더위가 계속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단단하게 자리잡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일 낮 12시 기준 일기도를 살펴보시면 여전히 우리나라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잡고 있어 맑고 강한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단 낮 동안 내륙에 가끔 구름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5일 일요일에도 서해안과 내륙에 가끔 구름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5일 일요일 낮 기준 모식도를 보시면 서해안에는 아침까지, 내륙은 낮 동안 가끔 구름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특히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경상 내륙 지역에는 기온이 38도 이상 크게 올라 폭염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의 4일과 5일 기준 주말 기온 분포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낮 최고 기온 35도 이상 오르면서 주말 동안에도 무더위는 지속되겠습니다. 특히 4일 토요일에는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낮 동안 폭염, 밤사이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 많을 것으로 보이니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상 보시면 그동안 높았던 파고가 낮아지면서 이번 주말 동안에 해상상태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수역장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터치 Q였습니다. 기상캐스터